제일 난이도 높은 곳이 고난도의 곳이 1층 화장품 그거는 저도 방송한 사람이고 메이크업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똑같은 까만색인데 또 달라 번호들이 다 있어 저는 무슨 지난번에 세상에 그렇게 핑크와 레드가 색깔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봤어요 정말 저도 진짜 화장품은 진짜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 매장의 여성분이 고르고 있을 때 남성분은 대개 한 발짝 정도 뒤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서 얘기할 게 없거든요 화장품 매장 뒤에 빠져 있는데 뭐가 제일 서글프냐면 저 옆에 있는 화장품 가게 매장에 커플이 와 있는데 두리번거리던 그쪽의 남자친구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짐 들고 너도 노예니? 그래서 그러면 한급히 시선을 피하게 되고 서글픈 느낌이 있습니다